여러분 매번으로 오세요! 아, 날씨 또 좋네! 오늘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미술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멜번 왔었는데 그때도 주광 마사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하는 건 한 3년 만에 하는 크게 하는 전시라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땡큐! 아, 뭐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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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두 느끼해 보이는데? 눈 Frankly 있어. 물이 되게 진짜 말이 없다 소스나 조식 또 안 먹었어? 너 원래 아침은 안 먹어? 원래 아침은 안 먹어야 돼 물이 돌아가면서 혁균이한테 주문 깨끗해보자 언니도 해를 가면 꼭 하고 이런 건 없지? 어 향수 이런 거 사오시면 좋지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서 향수 가게에 들어가는데 너무 괜찮냐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가서 뭐가 되게 싸다 그런 거 있잖아 안 사 내가 여행의 주 목적이 쇼핑이사 아니라서 근데 쇼핑은 누구 한 사람이 있어서 막다 아니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아 자기 기분에 취해서 엄한 거 사서 이거 왜 샀다는 경우는 없지? 여행 나라랑 누구랑 가느냐 그 따라 다른 거 같아 엄마 아빠 언니랑 넷이 작년에 이탈리아 갔을 때 쇼핑 1도 안 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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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de $110 말씀 bike 제목 날이 또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날이 예쁘지 계속 날이 또 좋아 응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ram가염이의 웃 però가 너무 웃었던 거 같다 니가 피자 맛집인데 smells 진짜 근데 이거 아니니까 탁 뒤에다가 저희가 100점을 하셨습니다 굿!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입구 너무 귀엽지 않아? 뮤지엄 레코드 뮤직 라운지 약간 뭐라고 하지? 타이머신 타고 시간내고 헉! 좋아 어떡해 예쁘다 좋아 이 동네 이 동네 집에 있어요? 응 꽃샘피 풀어봐 비 오는 날 꼭 듣고 싶어 응 비 오는 날 꼭 듣고 싶어 응 이렇게 근데 뭐가 귀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 응? 세계적인 명반들이 있습니까? 이런 헉 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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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사이로 와... 6시가 이런 일조량이라니 지금은 진짜 할까? 아직도 몰라 궁금해 그래서 진짜 오, 되게 어렵다. 볼릴 수가 없지? 못 골라요, 언니. 이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사정 없이 가버리는구나, 그냥. 맞죠? 근데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어, 나왔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거? 네, 먹겠습니다. 얌이? 근데 원래 마라탕 한국에서도 드세요? 되게 좋아했어. 나 마라탕들이 카인가비 시절에 우리 그 북한 선생님, 같이 다니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셔. 나 먹어보려고 포장을 해오신 거야. 왜냐면, 응, 이거 보여. 이러다가 하이사 대기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 아시는 거야? 우선, 한 입만 더 더, 한 입만 더 더. 우리가 다 중독이 된 거야. 그때 당시에 한 걸 마라탕이 안 돼. 그러니까 언니가 엄청 일찍 돼서. 근데, 마라탕이 들어온 거야. 먹었는데, 그 중국 돈트만큼의 마라의 얼얼한 맛은 다고 나는 거야. 어, 언니 이거 챌린지 사이드. 하하하하. 이제 봐봐, 이게 바뀐 것 같아. 하하하하. 미쳤다. 아, 맛있는데? 하하하하. 우리 야채만이나서 그래, 알지?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밥에 베지테리언제. 살 빠지겠다. 30분 안에 다 드시면 공짜예요 지금 비주얼이예요 언니 얼마 30분 안에 매워 말든데도 맵다 언니 맵죠 혀를 때리는 맛이잖아 고추의 땡땡한 맛 치즈 진짜 맛있어 언니 진짜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게? 아니요 누가 데려왔는데? 너무 맛있지? 다름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먹어요 아이고 배불러 맛있어 맛있었으면 좋겠군 랩 아멘 아멘 랩 기대뜸 나 주인공 선생님이 오라고... 폭탄이 왔던 brochłą스 이거... 시작 interess 특히 이거 혹시 걷지 진짜 무얼네 어제 마라탕 먹고 잤어요 나라탕만 먹을 게 아닌지 밥뱅수도 먹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거기 유교차가 심해서 항상 겉옷을 갖고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카메라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예전 매니저 친구가 불려준 카메라예요 오늘 카메라 충전해서 여러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파이 베트만에 남았어? 이러자마자 어메 어메 나 상해 언니 어제 춤은 안 배웠어 아 어제 아 어제는 물빼야다고 아직 예쌤에 아무것도 잘 됐고 팔 빠진 사람처럼 줘야 돼 파이 베트만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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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먹어 봅시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 날씨가 또 좋다 미쳤다 맛있어 술 먹을게 맛있게 짠 어제 배가 꼬 에이크 에이크 그거 꿈 아니지 언니 꿈꿨죠 어제 꿈에 슬릭터 타는 거 꼬았다 어제 꿈에 슬릭터 타는 거 어제 꿈에 슬릭터 타는 거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어차피 다 눌렀는데? 어제 나 꿈에서 했는데 무슨 말이야 언니 더 빨리 해야 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뿌그리면 안 되잖아 어 그래 에이크 야 여기 오르막길에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내려봐 아 반대로 갑자기 부끄럽네 이런 나라도 괜찮겠니? 괜찮아 지현아? 에이크 에이크로 유산 차는 느낌? 발 왜 부끄럽게 앨범 처음이라 그랬지 니까? 불러 다 있어요 탉발레 차 있지 탕구 진한 라테보단 좀 진한 라테로 bocci hop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지? 엄청 맛있데? 역시 보스는 잘 찾았다. 여기가 제일 맛있다. 여기가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멋있다. 귀여워. 회자 선생님 같아. 완전 분위기 대홍기 같은건데?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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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이 보다. 잘 봐. 앤이 보자. 여러분. 기습이 나서? 네. 네. 자기만. 가자! 네. 빨리. 이번 호주 브이로그의 대목은 뭐냐고 싶어요? 이번 호주 브이로그에 오늘도 수고하자! 오늘도 수고하자! 태연아 미안해 태연아 미안해 태연아 미안해 그래서 이번 호주 브이로그의 제목은 뭐야? 성남동인지 호주인지 왜? 왜? 우리 이제 뭐하냐고? 오늘? 아니 제목 우리 이제 뭐해? 내가 그 말 많이 했나? 뭘 뭐해 뭐하냐고 또 먹는거지 뭐 싫은데 싫다고 얘기도 못하고 나 야채 많이 먹잖아 야 야채 많이 먹어 당근을 좋아한다고는 어떤 게 갈릭소스에요? 이게 갈릭소스고 음 음 얘들아 소스 맛있어 소스 찍어먹을 거 너무 맛있어 소스 스푼을 달라고 해서 소스 조금씩 더 맛있어 맛있어 얘들아? 한국사람이라 그런지 많은 소스가 맛있다 응 맛있어 블루치즈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그치? 흫흫흫흫 흫흫흫흫 네가 맛없다고 할 수 없지 물어봐 음 음 맛있어요 왜 진짜로? 그치? 흫흫흫흫흫 목표만 먹고 자란 애들 이렇게 일단 여기 하나 놔드려야 돼 진짜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어 그만 말할게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오세요 후즈 멜번 맛집 여기 이름이 뭐지? 마블 마블 후즈 멜번에서 추천할 맛집 여기랑 슈퍼노만 맥스 라닌 클리안집이랑 아이스크림집 피콜라니 아이스크림집 그 다음에 빅토리아 비엔남 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그냥 나랑 나눠먹자 너 뭐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너무 맛있지? 아 아주 잘 먹었네 잘 먹었다 아 언니 그치고 안 들어간다 저희 거리나 얼마나 걸리나 우리 차 안 탈 거야 걸을 거야 배불러 배가 아파 부르진 않아 알만 먹으려면 걸어야지 50분 정도 걸리네 하하하하하하 그냥 나 호텔 앞에서 슬립백하고 있어 아니 가봐봐 반응 CS야 지나가버린 어린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푸저를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뿌지 지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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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이에요 음 아 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치 석진아? 잘해보자 파이팅 요트 옆에 여기 커피라 항상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플랫 화이트 화이트 플랫이야 뭐 샀어요? 마지막 호주에서요 난 느낌 잘 안맞은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출발 피치로이 거리 가장 밀번에서 요즘 핫한 동네에요 아셨죠? 팔로우 미 팔로우 미 팔로 팔로우 미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이앤 찍었니? 네 아 진짜 머리 머리 대세요 마이 프렌트 맨이 이소 와우 와우 포웅 에스크 어 어이 날 기쁘게 해줬어 다시 왔다고 여기에 우리가 에스크 에스크 진짜 맛있어요 비푸 언니 비푸 어쩔 수 없어 비푸야 맛있거든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 태안아 미안해 맛있다 해장이 더 잘 줄 것 같아 응 응 응 응 맞아 맞아 근데 여기 와서는 난 메인 비푸가 난 거 같아 맑은 거 보다 응 맞아 그거 더 잘 써도 메인고프가 뭐야 저거 그냥 비푸 용어 응 잘 먹었다 맛있죠 네 그냥 이렇게 쑥 얘들아 여기야 뭐 오 어? 나 한국에 떠날 때도 그라쌍이 한 듯 어 맞다 어 이게 두 개가 있어 커피랑 같이 찍으셨네 따라따 아름다임 어 여운거 찍어 안 찍어 아름다임 여운거 찍어 안 찍어 아 아 아 이거 뭐야 맵다 치즈 대신 나 아머드 이렇게 박인 거 처음 보네 완전 맛있다 안 올려가지고 그거 맞췄어 밥은 더 싸가는 나 여기다 너무 떨어질 것 같아 색깔도 맞췄잖아 내가 좋아하는 베이지야 어머 치즈 어머 이거 같았어 발음 이쁘지? 남은걸 싸갑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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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귀엽게 남기 음 음 이름이 그래도 귀엽게 남는ã 와인이랑 요리하려고 했지만 내장 마신 후에 왜 불안했는지 잊어버리세요. 민기야 언제 오지 온 거야? 민기야 나랑 오늘 같이 놀자. 멜번이랑 춥만 배워봤어. 귀여운데. 여기 와 있는 동안 멜번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매일매일 사람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놀러 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앞부분을 그 전에 푹 잘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놀자. 가기 싫어요. 여러분 멜번으로 오세요. 고정보대사 같이. 호주로 오세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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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